너를 통솔하겠어? 저를 가두어두려고 하지 마세요 벌써 이미 반대 성향인데 이거? 그동안의 감정을 우리가 숨기고 살았던 걸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주 그리고 개영수입니다 옷 뒤보고 있어 왜? 고양이요 고양이 이름 드디어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뿌지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어떻게 믿어요? 뭐 믿진 않은데 그냥 성격 알아가기는 진짜 좀 좋은 거 같아 숨 살 때 대학교에서 막 해보고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때는 맞아 이렇게까지 유행하진 않았던 거 같아 약간 옛날에 우리가 혈액형 별로 성격 나눴듯이 요즘은 이게 도구가 된 거 같은데 저는 그냥 반반이에요 우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MBTI 사이트 이게 정식 검사는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 정식 사이트는 아니야? 정식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 문항에 하나씩 답을 다 하잖아요 그게 어차피 내가 다 답을 준 거기 때문에 답을 준 거를 정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게 MBTI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격 결과가 뭔가 내 성격을 보여준다 라기보다는 그냥 질문지 하나하나를 답하면서 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더라? 나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는 거?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어쨌든 재미로 MBTI 론을 검사를 해볼 건데 또 남편이랑 하는 거니까 궁합! MBTI 궁합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궁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혼을 해버린 사이이기 때문에 뭐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한번 보자고요 바로 시작을 해볼까 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어때요? 넛! 쑥스러울 거 있나 나한테 얘기하는데 신나서 얘기해야지 맞죠? 근데 왜 완전히 비동의가 아니죠? 어 완전히 비동의는 아니야 좀 어려운 자리도 있고 힘들 때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상황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이 틀 안에서 나를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번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상황을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나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맞아 나도 오빠랑 똑같은 수준인 것 같아 보면 안 되겠다 따라하지 마라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난 조금 비동의 어 나는 어느 정도 그런 거 같아 나는 나에 대한 몰입도가 좀 높은 거 같아 나도 그것 때문에 어 나 비동의 쪽이구나 이거는 남한테 크게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응 맞아 맞는 거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각에 빠지는 거 보자 빠져도 주변을 계속 보잖아 항상 음 그런 거 때문에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배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 남을 편지면 참을 수 없습니다 경수님은 진짜 메일이 만 개? 만 개까지 쌓여 있는 거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야 1999까지밖에 안 보여 아 999까지밖에 안 보이구나 카톡도 왜 새로운 메시지 뜨면 저는 그거 못 보거든요 오빠는 아무 신경도 안 쓰더라고 참을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동의 중압감을 받을 때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저는 완전 비동의 아 나는 완전까지는 아니고 나도 완전 아니야 어느 정도만 비동의를 할게 왜냐면 좀 노력은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 침착하자 침착하자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지 나는 좀 저거를 갖고 있으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저거를 그냥 떨치고 일을 해 음 맞아 많이 침착한 편인 거 같아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난 먼저 말 안 걸어 저는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해요 어 맞아 응 나는 그 뻘쭘한 것도 그냥 그 사람이 이겨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놔둬 근데 나는 말 걸기 시작하면 엄청 말 잘해줘 맞아 맞아 잘 들어주는 편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침묵을 좀 못 참는 성격이어서 어떻게든 먼저 대화를 하죠 근데 상대도 함께 먼저 걸어주는 스타일이라면 정말 대화가 술술 잘 풀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만나면 하 정말 내가 진이 다 빠져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해 맞아 나는 일단 해보고 보자 해보고 욕하자 안 해본 거는 욕하지 마라 어 일단 해보고 좋은 것도 해보고 좋고 싫은 것도 해보고 싫고 먹는 것도 먹어보고 욕하고 음 맞아 맞아 새로운 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겁도 없고 저는 좀 신중한 편이에요 그럼 내가 안 신중한 편 보이잖아 하하하하하하 말이 좋아져서 신중한 거고 저는 조금 겁이 있고 경계도 좀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고수를 최근에서야 먹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거부하다가 그런 거나 와사비도 안 먹었었고 아무튼 안 먹는 음식들이 많았는데 오빠가 조금씩 권유를 해보면서 저도 고집을 내려놓으면서 잘 먹게 됐는데 호기심 때문에 내가 먼저 먹어보진 않아요 그치 내가 너 하나 뭐 먹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 오랜 시간 설득을 해야 돼 계속 이게 왜 맛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일단 먹어보고 욕하다를 계속 말해 근데 내가 완전 벽을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동의를 할게요 맞아 너 강간이 미칠 때 있어 맞아 약간 경수 영향받아가지고 나 모르겠다 해보자 이런 경우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걸 이런 거는 솔직히 혼자 해야 돼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나는 조금 동의 하하하하하하하하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뛰어난 어떤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 자존감이 참 높으시네요 하하하하하하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동의 크게 동의 난 일단 가만히 못 있어 맞아 일단 활동은 하고 봐야 돼 저는 비동의에 좀 가까워요 하면 하는데 마음먹기까지가 좀 힘든 거? 그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논쟁에서 이겨서 뭘 얻는 거죠? 비동의 비동의 아니고? 논쟁에서 이기는 거에서 딱히 우리는 뭔가 거기에 가치를 두진 않는 거 같아 논쟁에서 막 내가 이겼어 아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귀찮다 비동 오빠 그 책상을 이따가 한번 찍어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집과 업무 환경 잘 정돈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잘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완전 동의까지는 못 누르겠고 그래서 항상 이제 시작이 좀 늦어지지 정리하느라고 정리하느라 핑계대느라고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동의죠 관심 없어? 아니야 진짜 헷갈리네 관심 너무 많아요 그러면 비동이에요? 네 저는 너무 관종이죠 나는 완전 아니야 응 얘는 별로 관종 아니야 그러면은 한 이쯤 아닐까? 근데 관심은 있어 유튜버라면 전부 비동의를 누르겠지?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동의? 나는 인간문제로 크게 화나지 않아 진짜 뿌지님은 등감력이 정말 높아서 타인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위님 무슨 말을 하든 너는 씨부려라 아니 근데 화낼 때도 있긴 하지 그렇죠 근데 되게 금방 털어내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은 요즘은 거의 없죠 왜냐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다 안 만나 짤라게 잘라냈거든 절교했거든 어쨌든 절교를 했다는 거 자체가 사람한테 화가 났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감정은 좀 잘 못 추스리는 거 같아요 이 정도 비동의 하겠습니다 보통 여행객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희 여행 스타일 아시죠? 숙소는 안 정하면 됐지 우리는 비동의 완전 비동의는 아닌 거 같아 아 하긴 큰 틀은 잡잖아 큰 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난 비동의 저요 저 바로 접니다 그냥 요즘이 너무너무 평탄할 뿐이지 만약에 환경이 저를 괴롭힌다면 저는 정말 들쑥날쑥 할 거예요 진짜 힘들어하지 그때도 힘들어했고 회사 다닐 때도 응 근데 나는 감정 기복은 진짜 없어 토론 시 다른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저는 토론할 때 되게 눈치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제 할 말 잘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동의에 가까운 것 같고요 나는 까고 가야 돼 다 응 까야 돼 사람은 솔직해야지 좀 토론할 때 파고드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응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저는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가끔은 아 마음 먹고 빨리빨리 하는 날도 있지만 하기 싫은 거 정말 최대한 미루고 나는 회사 생활하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거 되겠다 혼자 있으면 다 몰아서 하거든 이게 상황마다 이렇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냐고요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 보다 더 낫습니다 동의야 어우 너무너무 동의 어우 사교 모임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동의 쪽이 아까워 어 별로 안 좋아해 저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자주 받아요 제법 받는 편이에요 난 좀 받자 어떤 뭐 유튜버를 볼 때도 그렇고 친구를 통해서도 그렇고 비동의하겠습니다 나 신학일이라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꽤 동의? 완전 동의 난 안 그럴 것 같은데 항상 이직했을 때마다 되게 빨리 어울렸어 저는 조금만 동의 들어가자마자 잘 못 지내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러워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막 오래 걸리는 건 아닌데 한 한 달?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는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좋겠다 너가 봐도 그러지 않니? 어 저는 내 감정에 자주 지배됩니다 그래서 또 감정 기복이 심한 거겠죠? 어 그치 자기 전에 어떤 걱정이 갑자기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잠 못 자 나 그게 제일 소름이었는데 뭐? 먼지 안고 있다가 갑자기 운 거나 재밌게 떠들다가 갑자기 먼지 안고 울고 있어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어 나 약간 동의 나도 어느 정도 동의 나 이런 공상 좋아해 스마트폰 같은 게 사람들의 몰입을 다 빼앗아갔다고 하잖아요 요새도 저희가 핸드폰 자주 안 보려고 노력 중인데 핸드폰을 좀 의식적으로 안 쓰고 있으면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상상 공상 이런 거 재밌지? 재밌어 한 번씩 하면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나 내성적인 거 조용하긴 한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외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 맞아 나는 내가 엄청 외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고 외향적이라고 적극적이고 내성적이라고 소극적인 게 아니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부에 적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부에 나 자신의 적극적인 거라고 하더라고 나는 밖에서 보면 되게 싸가지 없고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말이 많아 그렇다고 또 뭐 아주 막 나서는 걸 싫어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라서 요정도? 쬐금 내성적인 거 쬐금 외향적인 정도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쬐금 많이 동의 저도 저는 그냥 먼 곳을 바라보고 있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하면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 사는 게 뭘까 그냥 한순간 꿈 같은 거겠지 죽음이란 뭘까 거의 매일? 매일 하는 편이야 나도 근데 나도 동의인가? 나도 꽤 많이 하긴 하거든 그랬어? 나 재밌어 나한테 얘기를 좀 하지 그랬니?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나는 머릿속으로는 그냥 정신적인 지지만 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 난 그런 내 자신이 정말 싫어 아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아 슬프겠다 이 정도만 하고 싶은데 근데 그 정도 말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있어서 그래 그럼 너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다 소용없다는 건 내가 알아 어느 정도는 동의겠죠 그냥 니 문제인데 니가 알아서 해 그냥 그러면 끝내는데 말해봤자 답도 안 나와 정말 쿨하지 않습니까? 부럽다 정말 그게 제일 싫은 것 같아 내가 말한 대로 할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 그건 그래 나도 그걸 알거든 아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무대 공포 있느냐 없느냐 그거잖아 난 너무너무 심하지 동의 난 진짜 조금 비동의 중간 누르고 싶은데 발표도 참 침착하게 잘해요 침착보다는 별 생각 없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나와요 그건 맞아도 되게 부러워 솔직히 발표 되게 중요한 자리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열심히 듣습니까 맞아 그거를 좀 인정하고 편하게 발표를 하면 좋을 텐데 나 이번에 발표했는데 아무도 안 듣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놓은 건 20분인데 10분 하고 그냥 내려왔어 다 됐고요 네 검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뜨든 ISFPT 호기심 많은 예술가가 나왔고요 오빠는요? ENTJA 대담한 통솔자 오 좀 공감되는 부분을 한번 읽어봐요 성취를 통해 느끼는 행복 저는 뭐 하나하나 바로바로 딱딱딱 결과 나오는 것들을 좋아해가지고 기업 관련 협상이든 자동차 구매를 위한 협상이든 우위를 선점한 채 한 치도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와 이거 뒤에 말이 더 소름 돋아 단순히 이들이 냉연이라거나 사악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전과 지략 그리고 상황에서 행해지는 상대방과의 재담을 진정 즐기기 때문입니다 나 근데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맞아 어 핑퐁 응 그래서 나는 좀 꽤 비슷한 것 같아 제가 공감한 부분을 읽어보자면 저를 가둬두려 하지 마세요 하고 수없이 외칩니다 정답 이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난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다채로우면서도 감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벗어나 재충전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는데 이는 주위 사람들을 한번 더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혼자 있다고 해서 게으르게 넋놓고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격 유형에 속한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미래를 소개하는 이입니다 정말 어렵죠 근데 제일 중요한 MBTI 궁합을 봐야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거고요 저 혹시나 최악이 나올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최악이 나올 것 같진 않아 우리가 얼마나 잘 지내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지만 만약 최악이 나온다면 그동안의 감정을 우리가 숨기고 살았던 걸까 한번 보자 ISFP ENTJ? 어 ENTJ 요거지 안 맞는 건 맞는 건 딱 밴밴 아 반 어 딱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반 맞는 것 반 딱 반반 오오 만족스럽네 나도 만족스러워 내 생각에는 실제로 우리는 아마 맞는 부분 안 맞는 부분이 반반일까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맞는 부분일 거야 지금 현재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200%라는 거? 음 신뢰는 없지 서로 간에 신뢰는 없지 그게 맞으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하는 그런 또 성격적인 공통점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별 트러블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난 크게 안 믿어 네 전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 오랜만에 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 아무튼 궁합 따위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처럼 잘 살겠습니다 재미나게 살면 되죠 봉지가 있었네 봉지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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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 꾸꾸꾸꾸꾸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